저희 둘만 하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한껏 띄워줄 그런 여자분입니다. EXID의 솔지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EXID의 솔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이 가봐 널 영영 잃을까 봐 점점 더 맘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한번 더 들어 hit me a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죠 hit me a call baby baby 매일 날 기다려 뭐라도 뭐라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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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울리지마 n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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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5초만 소리 주세요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2X4의 솔리지 씨,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자, 데뷔체의 빨리빨리를 불러주셨는데, 파리파리. 이 곡을 쓰고 가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노래방에 갔을 때 어떤 곡을 부르는지 리스트를 쫙 뽑아봤어요. 아, 멋내고 싶을 때? 네, 근데 약간 잔잔하게 가다가 딱 이렇게 터지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골라봤죠.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나 울리지마 heading rank 내 말 약간 밑으로 내리는 경우에 사랑한 덕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원하게 올리네요. 그럼요 올려야죠.